대구시는 지난 12일 스타기업 100 육성사업에 참여할 38개 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시는 지난 2007년부터 진행된 기존 스타기업 육성사업이 브랜드 이미지가 떨어지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지난 2013년까지 지정된 110개 회사 가운데 참여 신청을 한 63개 회사를 심사해 별중의 별 38개를 뽑았으며 기계금속, 자동차 부품, 섬유, 도시형 산업 등 주력 산업 분야에서 31개, 물과 의료, 로봇과 에너지 등 신성장 동력 분야에서 7개 사를 선정했습니다. 선정된 기업은 기술 경쟁력과 경영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신사업,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지원이 제공되며 시는 이들을 매출 1,500억 원 이상의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입니다. 선정된 기술터